아 동양이요 예 그 다음에 뭐 대동강 아 대동강 유명하구요? 아 여명 뒤에 좀 잠깐 야 새것 같아 아유 동양 뒤에 우와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담배들 와 이게 옛날 돈 이게 요즘 돈 디테일이 어 잠깐만요 멋있는데 잠깐만 이게 왜 소주야 옛날 돈 요즘 돈 우와 천원 2천원 2천원 소주 어디 소주 이게 소주라고요 어 이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소주가 이게 비싸갖고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장마당에서 이렇게 파는 면 맛있나보다 신기하다 대동강 맥주 오 이거 오케이 오 이거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